Q.라는 노래의 최애애 킹 노래도 아닌 제 노래의 공식 스케줄은 이게 처음인거죠. 긴장돼. 디바. 러비 유 런. 아우쇼. 퍼펙트. 에브리 디. 오케이. 아우우. 어렵다.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그 자신감을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비유타임? 비유타임 웨이 좀 더 호흡을 빼도 될까?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곡을 되게 자연스럽게 들렸으면 좋겠어요. 곡 자체가. 그 곡을 듣고 있는 곡을 듣고 그게 좀 위험한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